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요즘 AI가 기술 진보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할 만큼 몇 줄의 입력값으로 움직이는 영상도 구현하는 시대가 됐죠? 엄청난 세간의 집중과 관심을 끌고 있는 이 AI와 관련해 오늘은 이스트소프트에서 무료로 오픈한 글로벌 AI 서비스 페르소를 소개해볼까 해요. 무료 회원 가입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AI 동영상이 제작되고 모든 언어가 실시간으로 통역돼요. 페르소은 클릭 몇 번만으로 만드는 제작 툴인데 페르소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AI 휴먼을 생성하는 서비스예요. 일반적으로 게임, 뉴스, 가상현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홍보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저는 주변에 요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챗GPT에 관심이 많아서 챗GPT로 돈 버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여러분들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챗GPT로 돈 버는 방법은 저도 너무나 궁금해서 타인공지능 PPT 제작 사이트에서 주제만 입력해 만들어준 PPT 내용을 기반으로 AI 동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새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눌러 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타 사이트에서 만들어준 챗GPT로 돈 버는 방법 PPT를 업로드할게요. 이렇게 PPT 파일이 프로젝트로 전환됐죠? 참고로 PPT 외에도 문서 파일 역시 업로드가 가능해요. 제 PPT를 설명해줄 AI 휴먼 아바타의 얼굴이나 헤어스타일, 의상 등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PPT 내용을 읽어줄 아바타의 스크립트를 이렇게 추가해주거나 문장 간격을 수정해 아바타의 호음 역시 디테일하게 조절해줄 수 있어요. 발음에 있어서 원하는 발음을 한글로 풀어서 넣어 음성 튜닝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대5라 해볼게요. 5대5라고 기입해서 넣어주면 돼요. 쉼표를 넣어 자연스럽게 읽도록 튜닝해줄 수 있겠죠? 얼마나 디테일 안 하면 느낌표, 물음표, 점에 따라 다르게 읽혀요. 그리고 화면 비율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PPT 넣을 때 처음부터 9대16의 비율 그대로 진행할게요. 총 100개국 70여종의 언어와 450여 명의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되게 많죠? 슬라이드 전환 효과까지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영상을 프로젝트 저장 버튼 누른 뒤 해상도 선택하고 내보내줄게요. 저는 FHD로 해서 다운로드했습니다. 자 내용은 인공지능이 일단 만들어준 거라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페르소로 제작된 챗GPT로 돈 버는 방법 주제의 AI 영상 함께 시청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여행윤의 아바타입니다. 제가 챗GPT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 모델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형 AI 어시스턴트입니다. 강력한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에 답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챗GPT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챗GPT는 오픈 AI의 강력한 언어 모델 GPT3를 기반으로 하여 뛰어난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직관적이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서 작성, 코딩, 번역,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과 더불어 오픈 AI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챗GPT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챗GPT를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자료, 전문 리포트, 실용적인 가이드북 등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챗GPT의 대화형 AI 기능을 활용하여 고객 상담과 문의에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챗GPT의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문서 번역, 통역, 언어 학습 콘텐츠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챗GPT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리포트 작성,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챗GPT 활용의 주의점과 전략입니다. 챗GPT로 생성된 콘텐츠는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시에 프라이버시와 보안, 저작권 등의 윤리적 이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챗GPT로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챗GPT의 언어 학습 콘텐츠